해보자! 뛰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앞에서 움직임 너무 좋은데?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이거 몇 개가 들어오는 거야! 일련한 사람이 이렇게 받는다고? 안녕하세요! 모드윗TV 영택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매치입니다! 우리 스페셜 한 분입니다! 인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린이 배우 박은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결혼한 이후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혁재입니다! 우리 스페셜! 안녕하세요! 민현입니다! 아니 은석 씨는 그... 구력이 1년! 1년 2개월 딱 됐습니다! 1년 2개월! 1년 2개월인데 솔직히 좀 많이 쳤죠? 1년 내내 쳤죠! 거의 하루도 안 되고 네! 거의 치고 왔습니다! 예전에 종신이 형하고 호동이 형 이쪽 빼놓고는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진짜 제일 잘 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칭찬하면 못 치는 거 아니죠? 근데 본인의 생각에 있었을 때 연예인 중에 내가 한 몇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 치는 걸 다 못 봐가지고 그래도 한... 5위권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누구누구 쳐보셨어요? 종신 형님도 쳐봤고 정환이 형도 쳐봤고 정 이정 형도 쳐봤고 양세형 씨도 쳐봤고 그래도 거의 많이 쳐봤네! 최근에 좋아한다는 사람들하고는 다 쳐봤네 그래도 요즘 테니스에 엄청 핫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많이 쳐봤습니다 선코치가 지금 딱 보면은 최근에 지금 잘 안 나오다가 지금 칼을 갈고 나와가지고 저희도 칼을 갈고 진짜로 위기를 낳았다니까 지금 칼을 갈았는데 제가 지금 무딘 칼이어서 너무 무딘쳐 몇 대면 예상하는데요? 그녀간의 평화를 위해서 한 7대 5 정도로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 7대 5? 진짜로? 민아는? 민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 민아는 어떻게 생각해? 어? 많이 늘어서 몇 대면? 63? 63 정도 우리가 이겨? 몰라 은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한 3게임 정도는 저희가 따지 않을까 아... 아무튼 오늘 뭐 최선 다 해주시고요 네 네 그럼요 자 바라 플레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 굿샷!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어 됐어 아이고 오케이 아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 못 봤어 오케이 하까비 하까비 파이팅 파이팅 으악 오씨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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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딨룹 이게 긴장되네 이게 뭐 bushes 자 서딜 룹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critique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이팅 자 민아 준비 됐어 준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여유있어요 여유있어요 자 4015 파이팅 감사합니다 뭐죠 이제 게임인가 아 그래도 맞추네 너무 빨리 끝났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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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아 이런거 나오면 민아 긴장 풀리는데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오 이따가서 놀랐네 헐 헐 헐 헐 아아 까비 까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심장이 바운스바운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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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투악 투악 아아 아구 워덕끝 나이스 서브 나이스 서브 자 오케이 파이팅 나이스 서브 자, 스타드 15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다시, 다시 어, 앞에서 움직이면 너무 좋은데? 서리홀? 자, 서리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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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날짜고 굿어 굿어 왔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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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리스라비 와아 와아 까비까비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노 헤드죠? 아 노 헤드 노 헤드 포! 노 헤드 포! 노 헤드 포! 민아 할 수 있어 민아 연습해야지 할 수 있어 파이팅!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오 씨 봤네! 오 나이스! 자 하나 씨!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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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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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대1 아이 손혁신이 이렇게 잘 쳤어? 아이 운동 좀 하고 온 것 같은데? 자 1대1 아 칭찬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1년 했는데 리턴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편하게 친다고 자 필틀러 아이 준비 아 쏘리 쏘리 이제 둘게요 그런건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나가는건 돌아갈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자식이 나가요 알겠어 빨리 돌아갈 생각에 제대로 못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 민아 진짜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칭찬하지 마 알았어 쏘리 럽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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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빠 칭찬해 괜찮아 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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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이팅 자 쏘리 펜틴 네 서피 서피 볼 볼 리허 자 쏘리 홀 네 자 쏘리 홀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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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게 아깝게 스승이 형 칭찬해주면 자꾸 힘들어 간다 이제 칭찬하지 말고 저희 서로 뭐라 하죠 서로 디스 하죠 네 포레스터리 화이팅 오케이 으웅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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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됐어 됐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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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노헤드 포 포요 노헤드 포 아 진짜 손혁재한테 오케오케 나이스 나이스 필리쉬 이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좀 마음이 약해졌어 아 네 포핸드로 받았어야 되는데 백핸드로 받았어 잘하고 있어 민아 칭찬하지마 어? 칭찬해서 다 나갔잖아 아니야 진짜 잘했어 어 민아도 근데 많이 늘었다 진짜 그래서 딱 서브게임 하나 잡고 핸들로 벌리면 서브가 요즘 자 핸들래요? 아니 그런 말 하면 안돼요 서브 요즘 잘 들어갑니다 아 안되지 칭찬하면 안되죠 아 서브가? 오케 가자 파이팅 파이팅 이길 수 있어 이번 게임 잡자 자 같이 잡아봅시다 긴장이 안풀렸어 엄청 긴장하던데 다 큰 성인들이지 안녕하십니까 이래일 아웃 오케이 굿샷 잘해요 잘해요 나이스 민아 나이스 자 러브 15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에이 오 좋아 굿샷 저게 들어오네 오우 저게 들어오네 오우 오케이 오케이 오우 서브 서브 자 스타드 15 타파이팅 오우 오우 골 정도 써이쥔다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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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어? 제대로 으으 우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으아! 으악!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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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아 잘못했는데! 저를 노리시고 계십니다. 서포! 자 스타디퍼리 원점 원점 다시 오케이 오케이 땡큐 자 2대2 준비해 민아 2대2 자 리턴 집중 다시 나이스 트로크 15 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 더 붙어 있어도 돼 아빠가 뒤에 커버할게요 블러브 15 뒤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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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무빈아 잘 쳤어. 공일 노력. 와 나이스 샷. 라인을 좀 더 지켜야겠다.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 준비. 와 나이스 나이스. 아 아깝다. 안 밀려. 일련한 사람이 이렇게 받는다고? 서리 15. 뛰어 뛰어. 어. 아 굿 서브. 어쩔 수 없었어. 이거 미나가 칠려고 했는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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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때려 때려. 나이스 파이 나이스 파이. 야 이거 서브를 풀로 넣어야 된다고? 이봐 이봐 이거. 서브를 야 서브를 풀로 넣었는데 봤네. 아 근데 뒤에서 든든해요. 그치. 3대2. 3대2. 그러니까 이게 동아인분들도 오래된 분들도 사실 잘 못 봤는데. 어깨. 걔는 지금 어깨 힘들어 갔다 지금. 안 돼. 안 돼. 잠깐만. 지금은 3,2니까. 제 서브. 서브 게임 따고. 3,3 가고. 리나 서브 지키고. 그러면 4,3인가요? 형태기 형 거. 아 저거. 벌써 5,3으로 벌리고. 그러니까. 오케이. 저희 플레이는 일단 이렇게 3개 연속으로 되는 걸로. 일단 플레이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그럴 사람. 계획이 있죠. 처맞기 전까지. 마이크 타이슨. 유명한 명언이 있죠. 자 파이팅. 파이팅. 자 2대3.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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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서브 나이스 서브. 굿 서브. 자 우리는 계획대로.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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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파이팅. 아. 컴온. 컴온. 쏘리 쏘리 쏘리. 자. 15롤. 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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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서브 나이스 서브. 미안하다 민아야. 스피니 많이 걸려요. 그치. 어떻게 놀래. 어? 놀리지 말고 그냥. 넓게 보고 쳐 넓게 보고. 헐. 서리 15인. 했어. Naru 19.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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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계획이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나 화이팅 파이팅 아 서구가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민아 좋았어 미안 미안 내가 앞에서 너무 알짱거렸어 아니야 아니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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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특이 움직임 보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4대2 오케이 오케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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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까 나도 그랬으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해야 되는데 나는 따야 되는데 좋아 어 이제 웃는다 민아 이제 웃는다 이제 어, 혁재가 힘이 들어가네 그럼 요 으에이 으에이 으으으 띄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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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분위기 넘어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잡아, 오케이 민아가 은석이 37한테면 많이 치네 민아야, 잘못했어 아, 라이터 땅 울렸어 어리다 민아야, 얼굴에 웃음기가 이제 싸악 나온다, 이제 긴장 풀렸어 자, 이제 올라갑니다 자, 파닐라, 라이팅 고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하나만, 하나만 오케이, 오케이 자, 화이팅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하나, 하나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자, 포리스토비 아, 됐어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스피드 많이 끊기지 하나 노헤드 한 번 하시죠 네 오케이, 퍼퍼 자, 뒷수 자, 뒷수, 뒷수 자, 뒷수, 뒷수 민아, 집중 볼, 볼 파크 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아, 까비, 까비, 까비 분명 우리 멋있게 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 리턴으로 딱 아, 아깝다,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자, 아까 다음 게임 잡을 수 있어 다음 게임 민아 이번 게임 잡으면 끝나 어, 이번 게임 잡으면 돼 어? 아, 근데 예전에 비해서 민아가 훨씬 든든하네 스트로크가 많이 안정됐어 그래도 파이팅 자, 이제 3-3? 3-4 아, 3-4 아, 우리 제 서브도 놓쳤고 아, 내 서브도 놓쳤어 그럼 우리 플랜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경우에 이제 첫 서브를 네 코스 좀 이렇게 볼 줄 아세요? 듀스 코트에서 일 때 볼 줄 아는데 네 그걸로 공이 안 가죠 아 눈은 각도죠 그... 그럴수한 계획은 있지 그럴수한 계획은 있지 그럴수한 계획은 있지 이것만 잡으면 돼 이거 놓치면 다음에 형태경 서브였고 거의 게임 끝이 요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게임이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도 세 게임 안 돼 안 돼 아임스틸 헝그리 아임스틸 헝그리? 오케이 자 3-4 오, 굿샷 나이스 세프티 자 자 피틸러 오케이 오케이 смер미 으으 nouveau 기기가 들어오는거야 아 까비까비 아 까비까비 오케이 픽서 좋아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기본에 충실하자 굿섭 굿섭 나이스 플레이 아 서리홀 아 천혁재 움직인다고 아빠 제발 자 서리홀 어휴 불안하잖아 아이고 아이고 미라가 아빠 제발 그런다 아빠 제발 아빠 제발 장난치지마 이거 자 서리홀위 뭐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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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으아 제발 한게임만 더 응 한게임 어 한게임만 더 미라 파이팅 너무 세 아 아니 확실하게 칠 수 아니 안 칠 수가 없어 확실하게 안 칠 수가 계속 넘어오니까 나이스 플레이 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5-3 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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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자 마지막 스탑 게임 5-3 그럼 러브1 파이팅 러브1 진심으로 세게 치 уст τη hoor 계속 내려오니까 15라워. I love 15라워. Let's go. Let's go. 민아. 이럴 때수록 한 방귀 때리려고 하면 안 돼. 힘들어가. 볼! 볼!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백으로 나갔는데 공이 휘어가지고. 그럴싸한 백발리 계획이 있었는데. 아 진짜? 갑자기 포발리로 왔어. 휘었어, 휘었어, 공이. 자, 15라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각자 땡큐. 우리 각자 하나씩만. 네, 하나씩만. 다시 떨 수 있어요. 오케이. 들어온 거죠? 세게 누니까 너무 잘 받잖아. 나이스 코스. 자, 포리소리. 아, 이게 왜 마지막 포인트에 나와.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러면 너무 아쉽잖아. 어미가 게임했죠? 그러니까. 아, 이거야. 너무 아쉽죠? 자, 이제 세컨 세트. 한 세트 더? 3판 2세.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처음 봤죠? 오늘 처음 봤으니까 미안하지. 복실도 이제 팀워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투 지금 못 놓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미라도 몸 풀렸어, 이제. 오케이, 오케이. 도전 받아줘. 오케이, 도전. 아유. 후.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진짜 이를 갈고 왔네. 오케이. fi- Rab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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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neth- Rudy- Rabbi-/. otype- Rab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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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bi- 악. 아, 아이! 미안하 buttgh. 잘 없다, 이겨라. 오케이. Open- rule- blonde-這一 우오오오 Kardec 안돼 안돼 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아이고 재수야 이제 풀렸어 이제 굉장히 풀렸어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